롤의 역사상으로다가 이렇게 좀 포지션이 바뀐 친구 흔치 않습니다? 이 친구요 원래 롤의 3대 누커였습니다 애니 베이가 브랜드 이렇게 3개가 누킹 순식간에 폽딜을 꽂아 넣는다고 해서 이 누커 오늘 미드로 한 번 오랜만에 브랜드 가져왔습니다 브랜드가 지금은 정글과 서폿이 오히려 미드보다 훨씬 핑률이 높고 미드는 핑률이 굉장히 낮은데 오늘 이걸로 미드 갈 거고요 아 여기는 영혼의 맞다의 중이네요 야 잘 싸운다 야 야야 탐 뭐야 아니 뭔 일이냐 더블킬이라니 잘가 어수까지 깔끔하게 올진하면 스턴 넣어버리면 그만이야 11군데 듀온 보셨습니까? 아 저는 이번 기회에 1이랑 2 둘 다 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사전 지식은 좀 많이 필요한 거는 단점이야 그건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단점이고 그래도 어 좋았다 오랜만에 대작을 좀 봐서 좋았어요 요즘에 솔직히 대작 영화가 많이 없잖아 뭔 일이니 맞아야지 와 또 죽었다고? 또 죽었다고? 죽어라 컷 아 샤코 아 잡았어 으으 죽긴 죽은데 오케이 아 샤코만 아니었으면 그냥 솔킬이었는데 아쉽 비드라이너는 그래도 라클을 챙겨야 돼 물론 라클이 좋지만 이게 만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제 라인전 이후 들어갈면은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냥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아 이거 야 심각하네 학살 중입니다 바텀은 희망편인데 일단 어서 뜯어주고요 아 까비 아 씨 뭐야 더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? 똑바로 와 임마 오 미연 으아아아 자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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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야야야 아 아 씨 얼마나 죽냐 이거 죽어 샤코야 들어가라 저게 살아? 아이씨 아 아 진짜 하 이거 진짜 레이든데 어? 어? 아 리안들이 아니라 좀 애매한데 여러분 운의 상대하려고 류덴을 다한 거 같은데 침착하게 이러면 잡았다 나와 오케이 에이 야 삼켄치는 왜 저기까지 간거냐 탑이 또 나가리인데 백스 형 나 지금 이득 버리고 오는 거야 아 코탑 대놓고 쳐도 안되네 이게 아 이게 안맞았어 아 이게 안맞았어 와 이러면 따네 미드를 아무도 안봐줘서 또 이러면은 탑 외근을 갔다오면 또 미드를 아무도 안봐줘 이게 계속 그 그 네 딜레마네요 아 어 아닌가 아 아 온다 아 잡았나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잡았고 요네만 어떻게 대면되는데 요네만 어떻게 대면되는데 됐어 땄다 할만해 할만해 써렌은 무슨 써렌이야 할만해 킹만해 윌라오이 다시 한번 따야돼 거의 지금 머리 박고 있거든요 윌라오이 근데 잘 큰 애가 이러면 안되네 수턴 다시 궁 박고 수턴 죽지마 아무도 뭐해 잭스야 그 거기 머리를 박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음식이 있었나보니 뭐 땄는데 못따나 아 이게 사네 아 아쉽다 오 나이수 스탄 더블유 이게 이게 누커야 와 와 으 아 허허허 냥냥 먹어서 오면 아이씨 궁은 날라갔거든 궁컷 궁딜 이거 지금 살벌합니다 한방당 2백팔 270 들어가니까 뭐야 이거 하는거야 참 다이브를 하자고 얘를 상대로 오 이건 뇌절이 맞아 이건 뇌절이 맞는데 형들 빼빼빼빼 빼빼 어 이러면 또 할만할 아 스턴이 들어갔어야 되네 근데 애쉬가 스턴을 넣습니다 야 야 이번 싸움 나 스킬 못넣냐 그래도 한타 이겨네 오케이 버텀이 다했는데 이건 설마 뺏기겠네 잠깐만 탑에서는 왜 또 들어오고 있지 잭스염 어 아 설마 했잖아 설마 했잖아 샷코 여기서 보였어가지고 아 아까보다 정글차가 있어서 우리팀 다 화나있었는데 진짜 샷코야 너무하네 케이디는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핷코야 그대는 지금 까지의 행보가 나 집다스 Psychology 음 뭐고 이걸 또 던져?? 이게 Q Q가 아니라 W 컷 이게 누커지 누커는 누컨대 이거 아 전멸 썼다 지금 어? 잘 가고 샤크가 모은게 좀 사고입니다 지금 폭들맞고 빵테 지금 정신 못차리거든 와 저걸 저렇게 돌아가네 야 가짜다 일단 터뜨려 그냥 와드 지우고 일라오이 미드 혼자 파고 있는거 같이 싸가지고 레이더 한 다음에 용으로 가도 되겠다 괜찮 카드 이거 야 포탑이 부서졌으니까 잡아야된다 아무도 죽으면 안되는데 스턴 어 다행이다 이거 진짜 아무도 안죽었다 드디어 뭐야 궁? 야 궁 야무지인데 다 붙는다 이거 아이씨 문화들 문어 피하기 한번더 야 한타 이겼다 좋은데 요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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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혀놓고 스턴 다수 아.. 써렌 해냈다 하내어 이걸 이겼어 영킬 9대 젝스가 이겼습니다 해냈스 빵테요네 스몰더인가요? 엄마찾네 딜량 부동의 1위 이거지 탑정불이 레전드긴 했어